여러분들이 지금은 살아이지만 명이 다가오고 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죠? 어디로 가서 태어난다고요? 백궁으로 가서 왕생극락이 아니라 왕생백궁이야 불교에서는 이걸 왕생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낙이라는 것은 깡패들이 추구하는 게 낙이야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슬프고 즐겁고 희노애락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천박한 인간들이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극락이라는 말이 너무 잘못된 거야 불교에서는 이걸 극락이라고 그래 극이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 즐거운 거죠? 이건 마약을 먹었을 때 가능한 거야 마약을 먹으면 극도로 즐거워 극락을 가는 거죠 순식간에 맞아 맞아 이 즐거움이라는 건 쾌락이라고 할 때 쓰는 자야 쾌락 쾌락이라는 건 좋은 거요 나쁜 거지 쾌락 맞아 맞아 이거는 마약을 먹었을 때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진짜 즐거움은 적정 적정 적정이라는 건 고요하다 그렇죠? 고요하다 이거는 열반적정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낙이라는 숫자를 안 쓰고 무슨 자를 써요? 기쁠 희자 알겠어요? 희열 기쁠 희자 기쁜 거하고 즐거운 거는 달라요 그래서 극락이라든지 쾌락이라는 거는 낙자라는 건 남과 비교했을 때 즐거운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남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남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즐겁다 이건 뭔가 뺏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야 그래서 특권층들이 즐기는 걸 쾌락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낙은 좋은 글자가 아니지? 즐거운 낙자는 희노애랑 기쁘고 슬프고 노하고 슬프고 즐거운 건데 거기에서도 있지만은 이 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요새 너무 즐거움이 없어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 내가 사는데 낙이 없어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집에 제시간에 들어오고 또 쌀이 안 떨어지고 남아 있고 자식이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이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바랄 게 뭐가 있어?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허경영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여러분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염라대왕 앞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너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 초과상간 집이라도 좋으니 마누라하고 처자식하고 농사 지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오케이 하고 보내줍니까? 야 그런 데 있으면 나 염라대왕 그만두고 거가 있겠다 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염라대왕 하는 말 뜻은 뭐냐? 네가 초과상간에 가서도 편안하지 않다 너희 마누라가 애 낳을 때 네가 그 애를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무도 없어 산골짜기에 그래 네가 그 애 낳는 마누라 애 한번 받아 봐 그러다 애 죽으면 어떡해? 마누라 죽으면 어떡해? 공포가 몰려와 그래 안 그래요? 그곳은 어마어마한 무서움이 있는 곳이에요 말로는 아 뭐 초과상간 있고 조용하고 농사는 있고 뭐 처자식하고 편안하게 살은 곳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야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지 염라대왕 뭐하고 앉아 했냐?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은 거기는 온갖 고통이 있어 맞죠? 네 그러니까 까탕하면 마누라가 죽어 까탕하면 혼자 살아 까탕하면 애하고 둘이 살아야 돼 애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어버려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은 그런 행복은 찾기가 어려워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부를 졸업하고 백궁으로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없나? 근데 그 에너지를 실제 가지고 온 자를 가짜로 만난 게 아니야 실제 만난 거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기암기아 고기암기아 고기암기아